오늘의 시그널 코추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떤 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방위산업이 좋은 얘기는 아까도 보셨죠? 지금 이 반도체, 모든 업종이 똑같아요. 반도체서도 아까 계속 동진쌤 게임 얘기하면서 순서가 있었잖아요? 장비, 부품, 소재 순이었죠? 여기도 지금 똑같은 거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에라진엑스원, 현대로템 이런 데서 엄청난 수주를 따왔죠? 그러면 얘네가 수주를 따왔습니다. 얘네가 뭐하는 업체들이죠? 비행기 만들고, 전투기, 그리고 탱크, 그리고 방사포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이죠. 그럼 이제 그 밑단에 부품, 소재 업체들한테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조선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배를 조선사가 수주를 하면 거기 본행재며 피팅주 거기에 주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낙수업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3 시스템 했죠? 그래서 대박 났잖아요. 또 적중했죠? I3 시스템, 하나 시스템같이 눈 만드는 업체라든가 지금 코츠 테크놀로지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업체입니다. 아까 수주해야 했죠? 무슨 방사포, 무슨 탱크, 비행기, 하드웨어도 했어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없으면 작동 안 되죠? 깡통입니다. 전쟁 기념관에 전시할 겁니까? 아니죠? 직접 가서 폴란드에서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코츠 테크놀로지는 인베이디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한 업체입니다. 인베이디드 시스템은 커스터마이징이 됐다는 거예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전용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뭔 전용이겠어요? 당연히. 전쟁 전용이겠죠. 이게 뭐 게임하겠어요, 이걸로? 전쟁 전용. 그러니까 싱글보드 컴퓨터라는 건데 우리가 쓰는 컴퓨터랑은 틀립니다. 전쟁 전장에서 써야 되니까 예를 들어 미사일을 폭격을 맞았습니다. 폭격을 맞더라도 작동이 돼야 돼요. 한 발이라도 쏘고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악한 전쟁 환경 속에서도 구동 가능한 방위산업용 전용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코츠 테크놀로지예요. 그거 이외에도 무기 체계를 구성하는 장비들 간의 전원이나 통신 신호를 연동하는 신호 통제 무기 체계 시스템을 제작하거나 사격 통제, 운영 통제, 무기 체계 탑재용 컴퓨터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죠.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지금 이미 수주가 나오는 것들 때문에 하나에라 스페이스, 에라젠스 이런 것들이 급등했죠. 해군 공모는 좀 안 갔지만 그런 것들이 낙수 효과로 부품 소재 소프트웨어 업체에 주문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ICD 시스템이나 코츠 테크놀로지 이런 거를 후발로 노리는 전략이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입니다. 코츠 테크놀로지까지 알아봤고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방위 산업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을 받고 상장을 했고요. 그 기대감이 거품이었던 거품 논란 때문에 내려가서 바닥을 훑고 올라오는 스타일입니다. ICD 시스템이랑 똑같죠. 만약에 여기서 급등이 일어난다면 2만 5천 원 이상을 순식간에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거품 논란 때문에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2만 5천 원 1차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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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